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의 한국 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한 주도 다들 잘 보내셨나요? 한국은 무지무지 덥습니다. 더운 것보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답답한 느낌? 공기가 답답하고요. 습해요. 그런 날씨인데요.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렇게 비가 많이 왔나 싶을 정도로 올해는 좀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여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삼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삼복. 혹시 들어보신 분들 있을까요? 초복, 중복, 말복, 삼복, 삼복날. 지금 이 팟캐스트를 찍고 있는 게 2024년 7월 24일 수요일이에요. 그런데 내일이 7월 25일 중복날입니다. 도대체 말복, 초복, 중복, 삼복, 도대체 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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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들이 뭔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한국의 대표 여름 풍습, 이 삼복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삼복은 7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가장 더운 시기를 의미합니다. 가장 더운 시기에 있는 세 가지 날을 의미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 삼복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 행운, 럭크의 의미는 아니고요. 여기서 뜻하는 복은 엎드리다. 엎드리다의 복입니다. 엎드리다라는 한자의 복이에요. 왜 엎드리냐 하면 여름에 여러분 너무 더워요. 햇빛이 막 너무 쨍쨍하고 너무 힘들고 지쳐요. 그럴 때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그 더위를 이기지 못해서 태양 아래에 이렇게 엎드린다라는 의미에서 복날 그런 의미에서 복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삼복날은 총 3일인데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3일이에요. 초복, 중복, 말복 이 세 가지 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엎드리는 날이 초복 그 더운 날의 시작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엎드리는 날이 중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엎드리는 날이 말복인데요. 이 말복은 1년 중에 가장 덥다라고 자주 이야기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초복, 중복, 말복 세 가지를 묶어서 한국인들은 삼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 여름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그런 풍습 한국의 대표적인 이벤트라서 오늘은 삼복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나라에도 만약 여름이 있다면 여름에 하는 특별한 행사라든가 여름에 하는 특별한 이벤트, 풍습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의 여름 이벤트랑 조금 비교해보면서 같이 들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이 팟캐스트가 올라가는 날은 7월 28일 일요일일 거라서 아마 그때는 초복, 중복이 이미 다 끝났을 때예요. 안타깝지만 그래도 아직 말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팟캐스트 잘 들어주셨다가 이 말복이 언젠지 잘 체크를 해두시고 다가오는 말복에 오늘 들어보시고 따라하고 싶은 그런 풍습이 있다면 한번 따라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의 대표 여름 풍습 삼복날에 대해서 지금 바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삼복날 이 삼복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24절기라는 걸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4, 숫자 24절기입니다. 절기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계절을 나눠주는 달력 계절 달력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한국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그 12달 달력이 있잖아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12달로 나눠진 달력이 있고 그리고 한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네 가지 계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계절을 이야기하지만 이 네 가지 계절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눈 24절기라는 게 있어요. 이 계절을 24개로 나눈 그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절기에는 어떤 날들이 있냐 하면요. 우선 봄이 시작하는 날 봄 날씨 중에 가장 좋은 날 여름이 시작하는 날 또 엄청 추운 날 그리고 씨를 뿌리기 좋은 날 눈이 엄청 많이 내리는 날 이런 굉장히 자세한 기준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24개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달력이 있어요. 이 24절기라는 개념은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중국에서 처음으로 생각한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처럼 중국 문화를 가지고 온 다른 동아시아 나라들 일본이라든가 대만 같은 나라들은 이 24절기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런데 이 24절기라는 개념을 중국에서 처음 가져왔다 보니까 중국이랑 한국은 비슷한 아시아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멀리 있어요. 멀리 있고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계절도 달라요. 그래서 이 24절기는 중국의 계절로 나누어져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한국 날씨랑은 정확히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대충 비슷해서 한국에서도 이 24절기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옛날부터. 그런데 왜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네 가지 심플하게 하면 되는데 왜 이 24절기 24개로 나눌 필요까지 있었냐 하면 옛날에는, 옛날 한국은 농경사회라는 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라는 건 농사를 짓는 사회. 농사를 지으면서 밥도 직접 만들고 돈을 버는 것도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어야 했던 그런 농사를 짓는 나라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농사를 지을 때는 날씨가 아주 아주 중요해요. 날씨가 다 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를 아주 자세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요. 뭐 비가 많이 오는 날이 이때쯤이니까 그때까지 이런 이런 준비들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씨를 뿌리는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뭐 이런 걸 하면서 기다려야겠다. 이런 계산을 그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24절기라는 개념을 한국에서도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24절기에 맞춘 또 풍습들, 다양한 이벤트들 이런 것들도 생겼겠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24절기에 맞춰서 생긴 풍습이 삼복날입니다. 삼복날이 24절기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이 달력에 포함되는 건 아닌데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한국의 대표 명절 있잖아요. 설날이라든가 추석 이런 명절도 아닙니다. 삼복은 명절도 아니고 24절기도 아니에요. 그냥 이 24절기에 맞춰서 이런 계절에 맞춰서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습관처럼 꾸준히 해오던 그런 행사 풍습 같은 것입니다. 더울 때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해오던 습관 같은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삼복날이 언제냐 이제 삼복날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부터 얘기할 내용이 살짝 복잡해요. 이 삼복날을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중에도 이걸 다 계산을 외우고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요즘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고 또 달력에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막 이걸 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듣지는 않아 주셔도 됩니다. 그냥 아 이런 기준으로 삼복날을 챙기고 있구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복 중에 가장 첫 번째 엎드리는 날 초복, 초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초복은 언제냐 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24절기 중에 하지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하지라는 날은 뭐냐면 1년 중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에요. 어떤 날인지 아시겠어요? 1년 중에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가장 오래 되는 시간 그러니까 해가 가장 오래 떠 있는 날이 하지입니다. 그런 하지를 기준으로 20일에서 29일 후가 초복이에요. 그때쯤 여름이 진짜 완전 느껴질 정도로 시작됐구나 하는 그 날입니다. 하지가 6월 21일이라서 6월 21일 기준으로 20일에서 29일 후인데 올해 초복은 7월 15일이었습니다. 올해 초복은 7월 15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복인데요. 중복은 방금 이야기했던 그 하지 하지로부터 30일에서 39일 후입니다. 그러니까 초복날 이후로 한 10일 뒤 초복 10일 뒤가 한 중복 그 정도 돼요. 이거는 항상 바뀌어서 정확히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올해 중복은 7월 25일입니다. 다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복 삼복 중에 마지막 말복은 언제냐면 24절기 중에 새로운 절기를 하나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입추라는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계절은 어떤 계절이냐면 가을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입추, 가을이 시작되는 날. 그래서 이 가을이 시작되는 날이 조금 재밌는데 언젠지 아세요?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가 8월 7일입니다. 8월 7일. 근데 지금 생각하면 8월 7일 가을이 절대 아니거든요. 한여름이에요. 아주 더워요. 지구 온난화. 지구가 지금 많이 덥고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더운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중국과 계절이 안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입추, 가을의 시작은 8월 7일인데요. 말복은 입추를 기준으로 9일 정도 후입니다. 그래서 뭐 8월 중순, 8월 10몇일 그 정도 되는 게 말복이에요. 올해 말복은 언제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메모하셔야 돼요. 올해 말복은 8월 14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올해 말복은 8월 14일이에요. 지금 아직 시간이 꽤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조금 계산하는 방법 날짜를 체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봤는데 결국에 이 삼복이라는 날이 뭐 하는 날이냐면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먹는 날이에요. 왜 맛있는 걸 먹는 날이냐면 옛날에 굉장히 날씨가 더울 때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막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비행기를 타고 뭐 휴양지 좀 쉬러 시원한 나라로 여행을 갈 수도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먹는 거, 음식을 잘 챙겨 먹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더운 날씨에 내가 엎드리지 않도록 이렇게 쓰러지지 않도록 몸보신을 했어야 됐어요. 몸보신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보신, 몸에 영양을 보충한다. 영양을 먹는다. 영양을 이렇게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몸에 영양을 보충하는 걸 몸보신이라고 하고요. 이 몸보신을 위해서 먹는 음식을 보양식, 보양식, 보양음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삼복날에는 보양식을 먹었는데요. 삼복날의 대표적인 보양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삼계탕이에요. 여러분 혹시 삼복날, 봉날 이런 거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삼계탕, 삼계탕 먹는 날이구나 이런 거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삼계탕에는 마늘, 인삼, 대추, 이런 생강, 이렇게 다양한 몸에 좋은 재료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몸에 영양을 보충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삼계탕을 대표적으로 먹고 있고요. 삼계탕 말고 또 먹는 음식이 뭐가 있냐면 흑염소, 염소 염소 있잖아요. 염소탕도 먹고요. 아니면 추어탕이라고 해서 미꾸라지라는 생선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렁이처럼 꼬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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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말물 이렇게 움직이는 물고기, 생선이 있어요. 그 생선을 넣고 끓인 추어탕, 생선탕, 추어탕이라는 탕도 있어요. 그리고 보신탕, 보신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신탕이라고 하면 개고기입니다. 멍멍 개고기. 개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또 Another Podcast가 새로운 팟캐스트 하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외국인들 중에 한국인 하면 개고기를 먹는 이미지, 강아지를 고기로 이렇게 해서 먹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개고기, 그 귀여운 강아지, 우리 푸들, 말티즈 어떻게 먹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끔찍하고, 또 지금은 강아지, 개라는 존재가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반려동물, 팻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옛날에는 개는 그냥 돼지, 닭, 소 그런 동물들과 똑같은 동물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더울 때 삼계탕을 먹듯이 보신탕, 개고기를 먹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는 개고기 식당들이 있는데 지금은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인식들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의 안 먹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그냥 집에서 몸보신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냥 핸드폰 이렇게 들어가지고 몇 번 터치, 터치, 터치 하면 바로 치킨 배달시켜 먹을 수도 있고 삼겹살, 돼지고기 배달시켜 먹을 수도 있고 너무 간단하게 원하는 고기를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개, 사랑스러운 강아지들을 잡아먹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이런 음식들 말고도 다양한 해산물이 들어간 음식들을 먹기도 하고요. 장어구이, 장어구이를 먹기도 해요. 보신 요리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보신 요리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뭔가 한 가지 공통점, 한 가지 똑같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 생각나시나요? 뭔가 알겠나요? 아시겠나요? 공통점 하나가 뭐냐면 바로바로 이 음식들이 굉장히 뜨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름 하면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빙수, 좀 차가운 거, 그런 거를 먹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뜨거운 음식을 먹는 걸까요? 이 복날에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단어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열치열, 이열치열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열치열. 이열치열이라는 말은 열을 열로 이겨버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운 거를, 더 더운 걸 가지고 이겨버린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더운 여름날에 더 뜨겁고 더 열이 많은 음식을 먹어서 더위를 난다 라는 뜻의 말이에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이 말만 들으면 뭐야? 이 열정 넘치는 그런 정열맨 같은 이런 단어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더운데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왜 삼계탕을 먹는 거야? 이해가 안 됐지만 굉장히 신기하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해요. 과학적으로 뜨거운 걸 먹으면 더운 것을 이겨내는 데에 효과가 있다 라고 그런 연구가 있다고 해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어떤 원리인지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사람의 몸은 사람의 몸은 몸의 온도,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힘이 있다고 해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춥지 않도록 조절하는, 컨트롤하는 힘이 있대요. 그래서 너무 더운 곳에 있으면 조금 땀을 흘려서 열을 내보내기도 하고 또 너무 추운 곳에 있으면 또 이렇게 딱 땀을 흘리지 않고 이렇게 탁 움츠러들면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지키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 신비한 기능을 가진 사람의 몸인데 이런 사람의 몸이 가끔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고장이 날 때가 있어요.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제대로 잘 작동을 안 하는,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더운 여름날에 이상하게 땀이 안 나요. 너무 뽀송뽀송해요. 그런데 몸은 엄청 열이 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더워요. 그러면 그 열을 내보내지 못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아까 뜨거운 태양 아래 이렇게 엎드려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고장난 몸을 고치기 위해서 뜨거운 음식을 먹고 땀을 일부러 한 번씩 흘려주면 그 체온 조절을 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실제로 더위를 이기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이 신기해요. 저는 사람의 몸이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기능이 있지? 너무 대단해. 너무 대단한 몸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과학 실험, 과학자들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아마 옛날에는 직접 먹어보고 뭐지? 이렇게 더운 날 뜨거운 걸 먹으니까 뭔가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것 같네? 이렇게 몸으로 직접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렇게 지금 7월, 8월에 한국처럼 여름, 여름 날씨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한 번 맛있는 음식을 드셔보세요. 대한민국의 삼복날 삼복날에 먹는 보양식처럼 뜨겁고 영양이 많은 그런 음식을 한 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열치열, 이열치열 정신으로 그래서 이 삼복날만큼은 초복, 중복, 말복 이 삼복날만큼은 여러분들도 다이어트는 잠깐, 잠깐만 아주 잠깐만 잊어두고 몸에 좋은 음식, 따뜻한 음식을 한 번씩 먹으면서 힘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힘내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잘 챙겨 드시면서 안전하게 더운 날씨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삼복날 초복, 중복, 말복 그리고 이열치열, 보양식, 몸보신, 24절기 이런 다양한 개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현대인들은 이런 몸보신이 따로 필요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여름에도 에어컨 이렇게 빵빵하게 틀고 누워있으면 춥잖아요. 더위를 쉽게 이겨낼 수가 있고 또 맛있는 것도 항상 먹고 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습관처럼 남아온 풍습이기 때문에 삼복날에는 삼계탕 대신 치킨을 먹는다던가 그래도 좀 몸에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2024년 지금 한국인들의 대표 여름 음식이라고 하면 삼계탕보다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일 것 같아요. 솔직히 삼계탕 없는 여름은 괜찮거든요. 그런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는 여름은 솔직히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에 대한 팟캐스트도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였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디디아 한국문화 팟캐스트가 페이트리온 페이트리온을 시작했습니다. 부디 이 팟캐스트가 계속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페이트리온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트리온이라는 사이트가 어려우시면 유튜브 멤버십으로 또 저를 응원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 유튜브 멤버십 페이트리온 링크 아래에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감사한 마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팟캐스트도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9시 유튜브 라이브로 또 돌아오도록 할 거고 또 일요일에 올라가는 팟캐스트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 지금 д 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